맞아 저 위에도 길이 있긴 있었거든 여기 저기 올라가는 저기 길이 있긴 있었어 여기 한번 가볼까 제가 아까 저길 안갔거든요 요기 요기 이거 아까 그냥 갔었잖아 여기 있을지도 위로 한번 가볼까 으아아아 뭐야 위치 위치다 오우 위치 벅사 자식이 벅사 자식이 오오 뭐야 이거 어? 길이 없는데? 뭐야 이거 왜 있는거야 여기? 길이 왜 있는거지? 길이 왜 있는거지? 오잇 아 죽는줄 가상 구석 구석진고되어 있다고요 여기? 성 외곽쪽에 일단은 이 건물이 아닌가? 난 의미없는 싸움을 하고있는건가 지금? 근데 여기가 되게 있을 법하게 생겼어 저 이거 기본 롱소드에요 롱소드 맨 처음에 주는거 어? 왜 이렇게 많아 오 거의 학살자 학살자 롱소드 아 이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야 이거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야 야 이거 거기네 노아가는 길이네 노야가는 길이네 아이 뻘짓했네 뻘짓했어 노야가는 길이네 노야가는 길 여기 잠깐만 어디 보자 없는건가 여기서 오른쪽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거 봐봐 이쪽으로 가라는거야 이쪽으로 여기여기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일단 내려가면은 적군이 많긴 하거든 뭐 잡으면서 가보죠 한번 아 이 원주민들 좀 센데 죽창병들 아 좋아 일단은 요 수반에 있다는거지 내가 아까 여기 다 뒤지긴 했는데 엄마 있나요? 현란한 컨트롤이였다 여기 내가 아까 뒤졌어요 다크소울이 약간 피가 좀 튀긴 하지 여기서 내가 아까 무슨 반지랑 뭐 얻었던거 같은데 산재분의 길에 있다고? 여기가 아니라 괜찮아 일단 여기 한번 찾아보자 저 안에 뭔가 있네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길을 제발 저거였으면 좋겠다 아니야 쎄기석이야 어 여기도 아닌데 이리 가면은 완전 내가 처음 왔던 곳인데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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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거 같애 여기는 이리 가면은 아나 이 S2파편 진짜 빡치게 하는군 좋아 일단은 내가 지금 S2병을 두개를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하나는 내가 그 제사장에서 먹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긴 어서 먹었지 내가 일단 먹긴 먹어야돼 먹기는 여긴 다 먹었나 잠깐 여러분들이 따라가라는 이 성이 아니잖아 저쪽 저쪽성 말하는거 아니야 저쪽성 오른쪽성을 말하는거잖아요 오른쪽성 이쪽 말고 아 이쪽 맞다고? 아까 내가 이쪽으로 하니까 아니라메 여기다 가보죠 뭐 어? 아 저 십자가만에 나오네 네 근데 여기까지 다섯개를 먹어야된다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있다는건데 가만있어라 자 가봅시다 한번 일단 S2파편 모자란걸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칼란 불타를 잡으러 가면 될거같아 여기 어? 얜 잠호흡인데 되게 세네 저 잔불하나 먹었고 내려오겠지? 그래 저 뒤가 에이스트라고? 어 맞는거같애 제발 막기를 과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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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됐어 맞아 이거였어 이거였다 좋아 일단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에스트리 팝펜 machte needs to how to go constat 뭐다른 건 다 구하고 하자 뼛조각이 여기서 잠깐만 일단은.. 어.. 제사장 천장 거기 먹었어요 제사장은 먹었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먹었지 다음이 판란불사대의 독릅이야? 근데 5개 먹어야된다메 그럼 그전에 또 안먹은게 있는거 아닌가? 독릅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판란성체 거기고 그전에 5개를 먹어야된대 이거 롱소드에요 롱소드 기본거 에스터 업그레이드하고 하자 하지만 이제 좀 제 칼이 멋있게 바뀔겁니다 요번 챕터 보스를 잡으면은 아 내가 그러면은 판란..판란성체까지 다 먹으면 다 먹은거라고? 어허 어허 그 여기 가면 되나? 판란의 모르겠어 내가 어디서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진행을 하자 뭐 여기 판란 판란 성체로 가는거겠죠? 성체? 성체로 갈까 아니면은 성체로 가볼까? 아 근데 포션이 중요하긴 해 나중에 갈때는 보스들이 점점 세지기때문에 에스파.. 에스티버용이 있긴 있어야돼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자 여기 독릅에서 에스파편 하나 있다고 했죠 금방에 있어요 화톡불에서 멀지 않은 곳 오케이 어차피 여기서 불도 하나 꺼야돼 설마 저건가? 이렇게 금방 있진 않겠지? 과연? 어 그래 이정도로 쉽진 않겠지 저건가? 아니군 정반대방향이 아니었으면 좋겠.. 좋겠.. 것만 아.. 개불이 나온다 부풀어오는거 극혐 일단 올라가는길 아이 못넣어가네 오 야 망했다 망했다 갇혔다 아이 이런 갇혔어 갇혔어 아 극혐 이 일을 얻던담? 뭐 어차피 조져야지 저주? 저주? 괜찮아 괜찮아 버리죠 저거 깔끔하게 6,000은 버려도 돼 그래서 왼쪽이라고 했지? 그래 한번 가보자 저건가? 저건가? 아 쐐기 소리야 저거? 설마 저거? 와 아이템이 뭐 이렇게 많아 저기 오와 여깄다 살았다 드디어 유레카 됐어 이제 판란을 썰어버리러 가면 되겠군 봉하뿔 하나 끄고 여기다 왔던덴가 여긴? 봉하 내가 안 끈대면 좋겠는데 끈대면 안 끈대면 좋겠는데 네 아 끈대야 저기네요 저기 위쪽 봉하 안 끈대로 하나 찾아야돼 지금 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장 봉하뿔이 이맵이 좀 되게 복잡한거 같애 진짜로 소울 찾으러 가자고? 아니야 괜찮아 어 여긴가? 아 여기왔다 게이드 제발 여기긴 여기여기여기 왔던것도 같고 원래 버릴때는 쿨하게 버려야됩니다 아 아 미친 여기도 깨 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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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끈대야 지금 진짜 운 드럭게 없네 아 왜이렇게 꼬아놓은거야 여기 하나만 더 꼬면 되는데 형 지금 기분이 안좋아 가만있어 맞어 한바퀴 돈거 같애 지금 일단 이 벽을 따라서 쭉 돌다보면은 어 저기 아 저기 아닌 저긴 아닌데 야 이렇게 가다가 소울 찾으러 가겠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올라갔는데 맞죠 여기 빙글빙글 돈거지 이녀석 잡아볼까 여기 너무 거만하게 서있어 불 불쾌하군 여긴가보다 아 여기네 찾았다 여기네요 여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여기야 여기 여기 맞아맞아 느낌왔어요 100% 여기입니다 100% 어 아닌가? 아니네? 왔던데야? 뭐야 여기 아니야? 잠깐만 아 아 아 써너버 미치 왔던데야 아 그 혐의네 이거 어디야 진짜 불 어딨는거야 왔던데 왔던데 아 아 진짜 맵좀 만들어주라 좀 아 계속 벽을 따라서 한번 가보죠 뭐 야 저거 몬톤이야 설마? 안돼 안돼 저기 가면 죽는다 저거 모비야? 아니겠지? 어 얘들아 형이 좀 바쁘거든 어 얘들아 형이 좀 바쁘거든 일리 한번 가볼까 아 여긴 안왔던 애 같아 진짜로 따라라라라라 노야의 스크롤 다른 무기 얻는게 요 보스 깨면 얻어요 깨면 여기 보스 그러니까 빨리 등부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러다 진짜 내가 소울 잃어버리는데 나오는거 아니야? 아 개다 아 아 아 아 형 이러지마세요 뒤질래? 건들지마라 아 너무 위험하다 여긴가보다 현란한 헬핑이동 제발 여기긴 explores 제발 제발 왔니? 왔냐? 왔니? 아 하아 지랄 financi 진짜 으아하 아니 뭐 이렇게 꼬아놨지? 하나 어디야 대체? 잠깐만 아 내가 지금 한쪽 벽만 따라서 움직였는데 왜 자꾸 이런데가 나오는거야? 가보자 있겠지 뭐 요번에 무조건 이 왼쪽 벽만 따라서 한번 가보죠 어? 야 여기 소울이 떤다 아니야 여기? 야 이거 소울 찾겠는데 이러다가? 이거 뭐지? 황금 스크롤? 저주 위험한데 저주? 어 저주 저주 위험하다 아아 저주 이씨 와 저 개구리 개쎄구나 괜찮아 괜찮아 필요없어 4000벌해도 돼 아 제발 길만 좀 내줘 길만 저주는 그냥 즉사네 저 게이지 차면은 어딜까 대체 이것만 찾으면 보스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아아 어디야? 어디냐고 이 자식들아 맞아 총압 치면 많이구나 좀 피눈물이 나긴 하네 어? 하나 더 있나? 아이새끼가 진짜 괜찮아 맵 자체는 여기가 제일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마 진행하다 보면 여기만 돌파하면은 메이비 막 이렇게 지저분한 곳은 없을거야 내가 어디 불을 안건거지 대체 뭐야? 아니 아니 미친놈이 야 나 샴푸했어 머리 감았다고 치려고 진짜 어? 뭐야 얘 보스 몹이야? 일반 몹 아니었어? 쟤 뭐야 왜 저래 미쳤어? 어삼 으악 개쎄 아 제발 하나만 발견하자 여기만 발견하면 어? 여긴가? 왠지 왔던 곳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데 아 왔던 곳 같다 왠지 비슷한 구조물인 것 같애 그치 여기 형고시진 맞아 맵이 좀 익숙한 것 같애 아 진짜 정말 구질구질하다 보스 이 새끼 눈에 보이면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린다 내가 흰 게 아니라 끄는 거에요 끄는 거 불을 아니 근데 이렇게 맵을 좀 위로 보면 불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불도 보이지도 않네 저 땅에 있는 불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 맞아요 여기도 왔던 곳이지 여기 왔던 곳이죠 여기 아까 내가 처음에 올라갔는데 맞지 이제 알 것 같애 아니면 뭐 진짜 뭐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끄는 건가 아니겠지 맞아 이리 가다보면 개구리 나오잖아요 아니 이게 맵이 이상하다니까 이게 봐봐 처음에 여기 이게 내가 왔던 곳 아닌가 여기 그치 한바퀴 돈거지 중간에 있나보다 벽 따라서 계속 돌면은 같은 곳이 나와 중간에 있나봐 중간에 어디지 어디지 맞아 불 한 개만 더 켜면 돼요 아 끄면 돼요 끄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럼 이번에는 좀 가로질러서 가보자 아니야 괜찮아 찾게 될 것이야 아 어 에스트스프? 왠지 이쪽에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느낌이 저 위쪽 야 이러다 맵에 있는 아이점 다 먹겠네 이거 제발 여기 처음이라고 하지 말아줘 야 여기 또 처음이야 어이 미쳤네 이거 진짜 어디야 이거 또 처음이잖아 여기 아 방금 문 앞으로 가자고? 이거 먼저 잡고 저 여기 여기가 문 어 잠깐만 야 개 개다 개다 아니 괜찮아 찾다보면 찾아야 되겠지 뭐 원래 닭솔은 이런 맛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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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섯돌이도 아까 왔던 곳인데 아 아 좀 그만 괴롭혀 형 바쁘다 개가 개강해요 그래 이 문에서 이 문에 있는 거를 켰어 요 다리 이어지는 곳을 제가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따라오는 거야? 뭐 따라오는 소리나는데 그니까 다리 위쪽에 있는 거 켰어요 어 에이 뭐가 따라온다 했다 아 텃텍 어 아니 제 눈 싸 Gast 감사합니다.